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커피 먹으러 가잖아요. 커피는 유민상 씨의 몫입니다. 커피인데 그냥 커피가 아니고요. 커피를 먹고 나서 그 여러 개 맛있는 잔을 가지고 점을 봐주는 커피 점집입니다. 칸점 칸점. 맛과 재미. 점 뭐 봐야 되지? 생각하세요. 자. 어? 이곳이에요. 어 여기 진짜 공감. 어머 어머. 여기에요? 약간 신비스럽지 않습니까? 뭔가 좀 고민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십시오. 오 이상해. 당신의 미래를 도와드립니다. 커피 드시고 밑에 가루. 가루로써 점을 보는 거거든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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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르베시. 그리고 전본다라는 뜻이 이제 팔. F-A-L. 팔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커피. 전본은 커피를 시키면 이제 카르베시 팔 이렇게 되었고요. 준비했네요. 그렇죠? 아니요. 준비한 건 아니고요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주문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예. Excuse me. 할로? 하例えば cud Wolverine. place po' 입니다. ockAA PRO? oh ordinLove ago this lady? Research. 네. CCCS. OK. anesthesi separo. 네. 어 좀 귀여웠었나? treat it together. 이쁜 후드도. 오 잘한다. 아유 되게 귀여운데?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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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딱 맞춰서 오셨네 아유 상임수 와 이게 30리나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지? 이건 까먹는 거 아닐까? 물이 나온 게 이게 가루잖아요 그래서 이에 잘 껴서 물이 꼭 이렇게 같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에 잘 껴서 물이 꼭 이렇게 같이 나온대요 이게 커피가 가루잖아요 커피가 가루잖아요 그래서 이에 잘 껴서 가만있어봐 편집해서 붙이게 어떻게 마실까요? 아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원샷을 마시는 거예요? 어떻게 점을 본다는 거예요? 이거 다 먹고 가루가 이제 또 여기 커피가 다 먹고 그 가루가 이제 죽처럼 될 거 아니에요? 약간 그거를 아침으로 엎어요 뒤집어놔 그럼 그게 벽 타고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? 그 모양 같은 거를 보고 이제 접을 보면 커피점이구나 커피점 저 터키 여행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건강하게 잘 한번 마무리 합시다 곱빼기 투 화이팅! 곱빼기 투 화이팅! 곱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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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라이 아 근데 너무 쓰다 나는. 이야 이게 전보는 게 맞다 인생처럼 쓰네 와. 이게 보통 그 저 필터 종류로 가루다 걸르잖아. 커피를 걸르고 내리잖아요. 야 이거는 그 가루 고대로 들어가 있습니다. 터키 커피 자체가 이런 스타일이 있는 거야. 터키 커피예요. 아 국태역 종류 때문이 아니고. 네 아니에요. 야 밑에 한 요정 쌓여 있는 거야 지금. 예 그 재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재끼면 안 돼요 이렇게 헐짝 재끼면 이렇게. 재끼면 입 안을 봐야 돼. 건물 때. 아니 이제 또 살아났네요. 재밌네요. 하나씩은 하죠. 하나씩은 하죠. 아 균도 없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. 아 저거 놓친 거는 예능에서 너무 좀 안타깝네요. 내가 했어야 되는데. 목을 봐야 된다 이거 너무 좋은데요. 하나씩은 하죠. 자 그래도 다 드셨죠. 네. 자 이제 유명한 사람처럼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커피. 하나 둘 셋 하면 뒤집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뒤집어 내려가. 뒤집어 내려가. 빨리 안 돼 덮겠어 덮겠어 덮겠어. 아니요 전선 안 돼. 오오오오. 어 민이시다. 따님 따님 따님이시고. 한국말 좀 아시죠. 예예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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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감동 됐죠. 예. 자 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. 언제.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지. 자 혼기. 자 언제. 응. 아 진짜 긴장돼. 어 나 진짜 긴장돼. 제가 지정은 없어요. 네. 올해 아는 사람도 결혼한대요. 반지는 보여요 반지 막 한 번. 아니 반지가 보인다고. 자 그럼 한 번 더 보여요. 그분하고 결혼하면 잘 살아요 저것도. 아 괜찮아요? 오 못 써. 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두 분은 다음. 오늘은 얼마 안 남았는데. 아 나 뭐하지? 둘째가 있는데 셋째가 생겼냐고. 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몇 명이 생길까요? 일단 둘이 있다고 해. 일단 둘이 있다고 해. 혹시 셋 그러면 놀랍잖아. 어? 저렇게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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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라빌, 쏘라빌, 이렇게 쏘라빌. 짠데 봤네, 짠데 먹어보셨네. 제 방금 오신 거 아니에요? 아, 진짜요? 아, 말도 안 돼.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대화했잖아. 야, 둘이 있다고 해야지. 야, 무슨 소리. 와, 대박이야. 방송 빨리 올라가요, 그대로. 둘이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긴다고 하신 거죠? 그러면 아들 하나 더 생기네. 아들 하나 더 생기네. 돌 위에 돌을 얹어놓으면 아들이 생긴다는 소리가 있습니다. 아, 아들이. 개그르다. 파이팅! 맞아, 아들 생긴다고. 저한테 보신 거 아니야? 어? 사냥팬 보신 거 아니야? 사냥팬 보신 거 아니야? 원 보이, 원 걸. 소사하셨네. 원 보이, 원 걸. 소사하셨어, 우리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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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닥쳐졌어. 솔직히 그분한테 알려준 거 아니죠? 나을까? 셋? 아니. 글로벌하게 원하고 있잖아요, 셋째를. 아, 메리, 결혼. 오늘 아이, 웅. 짠, 짠, 짜잔. 오, 깔끔하다, 예쁘다. 소스. 이렇게 둘이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해요. 아 걱정하지 마세요 성공한 거니까 니들이 진단 얘기예요 아이고 안 됐네요 자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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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을 오래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지금까지 27년 했거든요 오래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후배들이 너무 치고 올라와서 걱정된다고 예 미정 안 줘 미정 안 줘 야! 어? 어이, 어이, 어이 어? 어, 어이, 어이 어이, 어이 어이, 어이, 어이 어이, 어이 어이, 어이 내가 너 들어올 때 너를 막았어 이래 호랑이를 키웠다, 호랑이를 키웠어. 아니요. 저는 형을 존경해요. 방송은 오래 할 수 있는지 한번. 몇 살까지? 목소리 좀 작으신데. 3년 남았다고요? 3년 남았다고요? 3년 남았다고요? 3년 남았다고요? 3년 남았다고요? 3년 남았다고요? 형님, 3년 동안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. 저기 2022년에 박명수는 거기까지입니다. 아니요. 3년 남았으면 거꾸로 저희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호불주면서. 야, 안 돼가. 안 돼가.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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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빠밤, 빠밤, 빠밤. 3년 남았으면. 빠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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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밤. 3년 남았으면. 그래도 3년이나 더 할 수 있다는 게 어딨죠? 3년을 아주 열심히 해서 그 3년이 좀 더 길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런,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? 우리가 점을 보는 것도. 박명수 선배님을 3년 활동하게 하려면 내일 너희들이 무조건 이겨야 돼. 우리가 이겨야 돼. 내가 한국 가서 셋째 만들고 형 결혼하고 형 10월 10월 결혼하고 3년만 딱 지고. 단자 비슷하네. 완벽해. 3년밖에 못 한대. 다 좋은 얘기만 들어도 좋네. 어떡해. 고맙습니다, 이제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싸울. 싸울.